델타 변이의 확산과 제5차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창궐이 절정에 달한 서울에서 하루 확진자 수가 100만 명에 달했습니다. 사망자는 어제 하루만 5,019명이 발생해 치명률은 19.18%입니다. 시민 각자의 안전은 각자가 챙기길 당부드립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